수면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명상 수면을 촉진하기 위한 명상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으로 시작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허리와 배를 팽팽하게 부풀리고 내쉴 때는 길게 허리를 구부리며 공기를 완전히 뱉어내세요. 몸의 각 부분을 차례로 풀어주는 것으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세요. 이때 특히 어깨, 목 등 허리에 집중하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의 각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순간을 경험하세요. 이는 몸과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켜줍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자유롭게 지나가도록 허용하세요.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의 소리나 조용한 음악을 듣고 그 소리에 집중하세요. 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며 하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명상을 수면 전에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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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